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간 음원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이선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이선희는 시위원 출마 이유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이선희는 당시 마이클 잭슨 부모님이 오셔서 미국 진출을 권하셨어요. 아시아에서 여자 5명을 해서 잭슨 파이브를 구상 중이라고 했어요. 그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또 일본에서는 안전지대가 곡을 써서 앨범을 완성한 상태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소속사에서 내게 상의도 없이 시위원 후보에 등록했어요. 소속사에서 벌써 했으면 좋겠다고 한 상태였어요. 내가 안 하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위안을 줬던 건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연 한번 하는 것도 절차가 너무 많았어요. 아주 단순한 게 시위원이 되면 바꿀 수 있겠지 생각하며 시위원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선희는 서울시위원을 4년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끝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정말 조용히 끝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희의 팬들은 오래전부터 후크앤터의 권진영 대표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승기의 사건으로 함께 재조명 받게 된 이선희는 당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이선희는 그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변가요제에서 1984년에 그 유명한 노래 제1개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선희의 당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984년 당시에는 타 방송사에서 데뷔한 가수는 다른 방송사에서 출연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걸 처음 깬 가수도 바로 이선희입니다. 최고의 가수, 최고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바람에 이선희는 mbc 강변가요제 출신이지만 이례적으로 kbs 가요톱10에 출연하여 골든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 mbc 10대 가수 최고인기 가요 및 신인상 등 두 방송사에서 상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제2에게 한 곡으로 전 방송사를 평정했던 이선희는 이듬해 1985년에 첫 음반화 옛날이어를 발매했고 앨범은 발매가 되자마자 kbs 가요톱10에 무려 7곡이 진입합니다. 그렇게 1985년은 이선희의 해가 됩니다. 이선희는 인생사도 파란만장합니다. 이선희는 지난 1992년 음반 제작자이자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또 한편으로는 이선희의 매니저로 알려져 있던 윤모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이선희의 이름으로 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딸은 이선희가 키우게 됩니다. 이선희의 전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계속된 비톡촉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안타까운 선택으로 여관에서 쓸쓸히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그 소식을 들은 이선희는 전남편 이지만 딸의 아버지이기도 한전남편의 소식에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이선희는 다소 급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발표합니다. 갑작스레 은퇴 선언을 하고 딸의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며칠 후 깜짝 비밀 재혼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재혼 상대인 남편이 일반인이라 비밀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가수 이선희가 갑작스럽게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은퇴시사까지 하자 팬들은 크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이선희는 소속사였던 후크엔터와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권진영 대표는 당시 더 이상 소속 연예인이 아닌 만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선희에 대한 모든 매니지먼트를 깨끗이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크엔터의 한 관계자는 당초 연예계에선 이선희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이승기 조정민 등을 발탁해 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선희씨는 소속 가수이자 지분이 없는 이사로 돼 있었고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로 등재이사에서도 빠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미담만 들려오던 이선희였는데 이 시기쯤부터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남편 정모씨의 과거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먼저 정씨는 이선희와 결혼하기 전 결혼을 3번 실패했고 3명의 전구인에게서 각각 낳은 딸 셋이 있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선희와는 네 번째 결혼이었던 것이죠. 화려한 결혼 경력도 경력이지만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정씨가 전처와 이혼한 지 불과 4개월에 만에 이선희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가 전처와 이혼에 합의한 건 지난 유언로 알려졌었습니다. 때문에 이선희와 정씨의 만남 시기가 5월이냐 아니면 이혼 직후인 6월 중순 이후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선희의 재혼 은퇴설이 불거졌을 당시 이선희의 측근들은 지난 5월 미국 라에서 열린 2006 할리우드볼 음악 대축제에 참가차 미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상대남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전했던 터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씨는 당시 유부남 상태에서 이선희를 소개받은 게 되는 것이었죠. 이에 정씨는 5월 만남을 정면 부인했고 전처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처는 당시 2년 전 여자가 생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고 그 후 1년여 소강상태를 보유가 5월 말부터 전남편의 이혼 요구가 거세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씨는 전처와 이혼 당시 친권까지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처는 결혼 당시엔 재혼인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상혼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선희를 둘러싼 소문의 그 먼지가 권진영 대표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죠. 전 소속사 대표가 된 권 대표는 자신과 불화가 생기자 본인이 평생 팬이었고 매니저였던 가수 이선희에 대해 오히려 안 좋게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나온 이야기인 이승기를 발탁해 키운 것이 아니다. 집은 없는 이사였을 뿐이다 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죠. 실제로는 많이 알려졌듯이 이승기를 발탁한 것은 이선희가 맞습니다. 당시 우연히 이선희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소극장에서 이선기가 밴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이선희가 직접 가수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기 본인은 이선희를 못 알아보고 망설이지도 않고 아니요라고 바로 단칼에 거절했었다고 하죠. 집에 돌아온 이승기의 이야기를 들은 이승기의 어머니가 무슨 짓이냐 려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때서야 몰라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어머니의 강한 지지와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선희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영상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처럼 해외 기획사의 콜을 받고 미국 일본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잠깐 한국을 들른 사이 소속사에서는 상의도 없이 이선희를 시의회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정치인이라서 공연하는데 제약이 많아져 해외 진출은 그대로 무산됩니다. 결국 이선희는 후크엔터와 다시 계약을 하고 본업인 가수로 복귀하고 이후 정씨와는 2020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미 있었기에 이승기의 경우에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아티스트들이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며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길 바라겠습니다.